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완전 더럽고 추잡한 시공창에서 스스로 탈출한 쓴이 한 분 모시고 왔습니다. 제목 예랑이의 유부녀 여사친 알고보니 옛날에 죽고 못살던 첫사랑이네 이 꼬롬한 쓰레기 파혼 꺼져 탱 원직 예랑이 첫사랑 때문에 파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33살 그리고 결혼을 약 2개월 앞둔 아니 앞두고 있었던 예비신부입니다. 제목 그대로에요. 제 예비신랑 그러니까 남친이라던 놈이 결혼이 코앞인데 아직도 첫사랑을 못입고 허우적허우적 예 파혼했어요 했는데 제가 진짜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글 써봅니다. 편의상 남친이라고 쓸게요. 그러니까 약 한달 전 남친 본가에 갔다가 어릴때 사진앨범이랑 그 외에 막 여러가지를 모아둔 어떤 추억상자 그런걸 우연히 보게 됐는데요. 절대 안된다고 하는걸 제가 억지로 본 면은 분명 있습니다. 여하튼 보니까 지 첫사랑이랑 관련된 것들은 아예 다른 작은 상자에 따로 보관을 해놨더라구요. 큰 상자안에 작은 상자가 또 따로 있었던겁니다. 그리고 그 작은 상자안에는 전날 저 두사람이 사귈 때 찍었던 사진들은 물론 서로가 주고받았던 편지들도 고이 모셔져 있었는데요. 하... 아니 여러분은 이게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? 특히 마지막 저 둘이 헤어질 때 그 여자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던 편지는 그야말로 가관입니다. 평생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. 나 너무 많이 사랑했다.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감정이 무뎌져도 가슴 한켠에는 늘 품고 살거야. 그러니까 너도 나를 죽을 때까지 절대 잊으면 안돼. 등등등. 게다가 이 둘이 키스하는 사진까지 그 편지에 딱 붙여두고 진짜 보자마자 너무 당황스러워. 말이 안나오더라구요. 아 그리고 하나 더. 남친은 그 편지에 대한 답장까지 써놨었는데요. 이건 왜 안줬어? 하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된 이유가 첫사랑이 무기한 유학이라 미국으로 가버린거죠. 끝내 전해주지 못하고 그대로 상자에 보관만 해놨었다고 합니다. 여튼 그래요. 그 여자가 보내온 마지막 편지. 그걸 보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이 운건지. 곧곧의 눈물자국이고 아니 그냥 종이 자체가 꾸깃꾸깃해. 아 진짜. 내 남자가 다른 사람도 아닌 딴 여자 때문에 힘들어했던 흔적을 봐버리니까 제 마음 너무 아프구요. 큰 상처로 다가왔는데. 그래도 이미 지난 일이고 또 그런 만큼 과거일 뿐이니까 그냥 그걸 다 이 물건들을 다 버리기로 약속만 받고 저도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은 채 그냥 조용히 넘어갔습니다. 그러기로 했죠.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. 이상하게 그 이후로도 계속 그게 신경쓰이고 이래저래 찝찝한 그런 기분이 들더라구요. 그래서 한 번은 저희 남친이랑 아주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즉 옛날 대학 선배한테 슬쩍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. 제 남친과 오래된 선후배 또는 친구들 사이에서 그 여자는요. 술을 마실 때마다 회자가 되는 여자라면서 그 여자 이후로 사귀었던 다른 여자들 사랑한 거 그걸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사랑을 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진짜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어요. 하지만 하지만 두 사람이 아무리 그런 사이였다 해도 이미 아주 오래된 과거니까 또 남친이 이제는 정리를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무엇보다 이젠 결혼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와서 이래본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고 그래서 그래 다 지나간 일이니까 앞으로 우리 둘만 생각하자 이러면서 제 스스로 자기 위로와 합리화를 했었는데 이게요. 여기서 끝이었다면 파혼은 물론이고 여기다 글도 안 썼을 겁니다. 그러니까 그 첫사랑 여자가요 알고 보니 제가 지난 몇 년 전부터 친하게 지냈던 이 사람의 여사친이었어요. 그것도 아이가 둘이나 있는 유부녀죠. 아까 그 선배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말을 안 했다가 며칠 뒤에 정말 몰랐습니까? 라며 따로 연락을 해가지고 알려준 거예요. 참고로 이 여자요. 저랑 밥도 몇 번 먹은 적 있고 또 만날 때마다 그랬습니다. 같은 여자가 봐도 성격? 아니 어떤 느낌? 그게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아 그래 이 사람이라면 내 남친이 친하게 지내도 되겠다 싶은 또 무엇보다 유보냐니까 그래서 제가 안심을 했던 건데 거기다가 이 남자가요 여자 문제가 없어요. 이 남자를 사귀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소개받은 여사친입니다. 이 여자 말고는 다른 여사친이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없어요 그냥. 그런데 그렇게 죽도록 사랑했던 그 첫사랑을 저한테는 친구라며 소개를 시켜준 이 인간의 마음 도대체 뭐였을까요?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. 저는. 아 그리고 이게요. 전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건데 이런 사실을 알고 나니까 그제야 비로소 하나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네요. 참고로 저희 남친은 어린 아이들을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. 길 가다가 예쁜 아이를 봐도 그냥 소 닭 보듯해요. 대면 대면. 그랬는데 그 첫사랑 여자의 아이들한테는 툭하면 장난감 같은 거 사주고 둘 다 너무너무 이쁘다며 자기 폰 앨범에 사진들 다 저장해두고 그랬습니다. 참고로 두 아이 모두 딸이고 그 아이들이 엄마를 엄청 많이 닮았어요. 기분이 정말 이상했습니다. 전에는 그냥 그려려니 하던 것들이 지금은 뭔가 어떤 퍼즐이 하나하나 다 맞춰지는 그런 딱 그런 묘한 느낌이 자꾸만 생기더라고요. 또 아주 예전 일을 잘 생각해보는 말이죠. 그러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이 남자를 쫓아다니며 저 혼자 짝사랑을 하고 있었을 때 약 8개월 동안 자기는 여친을 사귈 마음이 없다며 저를 밀어내던 그때 그 시기가 바로 그 첫사랑이라는 여자가 외국에서 살던 중 거기서 같이 일하던 한국인과 눈이 맞아 같이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였고 또 이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린 그 시기는요. 남친이 저한테 처음으로 마음을 열어줬던 때랑 딱 맞습니다. 물론 이걸 그 당시에 알았던 건 아니에요. 지금에 와서 계산을 해보니 그렇다는 겁니다. 그때는 제가 그 여자를 알지도 못했거든요. 또 평소 둘이 얘기하는 거 그걸 가만히 들어보면 그래요. 한국에 오자마자 바로 만났던 것 같습니다. 여하튼 이래저래 계산하고 따지고 알아보니까 그 첫사랑 결혼기념일과 저희 두 사람이 사귄 날 이게 딱 한 달 차이 나요. 둘이 결혼하고 한 달 뒤에 저랑 사귄 거죠.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? 혹시 제가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일을 막 억지로 끼워 맞추는 그런 걸로 보이시나요? 여하튼 그래요. 이런 사실들을 알고 난 후에 그 여자 가족들과 다 같이 밥을 먹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날 아이들은 물론이고 그 여자의 남편도 같이 있었어요. 그랬는데 전에는 안 보였던 남친들의 그 자잘한 이상행동들 그런 게 막 보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. 전에는 그냥 너무 친하니까 그런 줄 알았던 것들이 서로의 추억을 회상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 여자를 바라보는 남친의 눈빛 이거는요. 진짜 어찌나 아련하고 슬프던지 그걸 보고 있던 제가 밥을 먹다 체했어요. 그래서 결국 안되겠다. 이러다간 사람이 죽겠다 싶은 마음에 며칠 전 제가 아는 모든 걸 다 말을 했죠. 나 그 사람이 네 첫사랑인 거 알고 있어. 도대체 그동안 왜 숨겨온 거냐? 아니 그보다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야? 뭐 어쩌자고. 너희 두 사람 사이에 있던 일들이 자꾸 상상되고 그래서 나 지금 너무 힘들다. 특히 그 여자는 몰라도 너는 그 여자를 못 잊었다라는 게 나는 느껴져. 다른 여친들 흔적은 다 지웠으면서 저 여자만 지우지 않았다는 게 바로 그 증거지. 이제 어쩔 셈이야. 나 정말 미칠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냐? 분명히 말해. 라며 울면서 말을 했을 때 이 자식이 그러더라고요. 신경 쓰이게 했다면 정말 미안해. 근데 절대로 오해하지마. 이거는 고의가 아니라고. 꽁꽁이 걔는 그냥 과거일 뿐이야. 진짜 아무 의미 없다. 물론 당시 우리가 죽도록 사랑한 건 맞아. 맞는데 하지만 사랑한 그걸 떠나서 친구로서도 잘 맞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을 이어온 거지. 절대로 다른 뜻은 없다. 그리고 너한테 말 안 한 거 지금처럼 괜히 쓸데없는 오해가 생길까 싶어 그랬던 거요. 그리고 인마 지금 사랑하는 바로 넌데 어?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여? 라며 되려 저를 뭐라고 하죠? 쿨하지 못한 머저리? 딱 그런 취급을 해요. 그래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. 그래서 그 편지랑 사진들 버리기는 했냐? 그게 저 있지 아니 그러니까 아직은 어 왜? 왜 아직도 안 버렸어? 이유가 뭐야? 에이씨 알았어 미안해 최대한 빨리 버릴게 아니 지금 당장 해 지금 나랑 너희 집에 가서 불에 태우자 할 수 있어? 이 남자 결국 아무런 대꾸를 못합니다. 네 맞아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이제 식만 올리면 끝나는 건데 파혼이라니 근데요 사실 지금도 그래요 이 새끼한테 연락이 계속 와요 며칠 내내 뭐 자기가 무조건 잘못했다며 싹싹 빌고는 있는데 정말 어이가 없는 건 지금 이 순간도 그렇습니다. 그 편지랑 사진 불에 태운다는 소리 절대 안 해요 안 된답니다. 이거 진짜 미친놈 아닌가요?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? 저요 정말 괜찮으니까 솔직하게 댓글 달아주세요. 댓글 1번 제가요 이런 비슷한 경우를 좀 봐서 잘 아는데요 만약 그 여자가 이혼을 하잖아요 그럼 네 남친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당장 달려가 그 두 아이의 아빠가 되어줄 사람입니다. 거지같은 놈이죠. 파혼 절대적으로 잘 하신 거예요. 이거는 스스로를 구원하신 거죠. 대댓글 진짜 그럴 것 같아 소름도 다 2번 내 장담 큰데 저 두 연놈들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반드시 언젠가 반드시 한 번은 눈 맞습니다. 무슨 생각으로 지금까지 그 관계를 유지한 건지 남자도 남자지만 그 여자도 진짜로 소름끼치네 결혼까지 한 여자가 와 진짜 있다 보니까 열이 확 뻗쳐 올라오는데 쓰니 파혼 잘하신 겁니다. 만약에 말이죠. 이걸 그냥 넘기고 결혼을 했다. 그러면 찝찝해서 사람이 살 수나 있겠습니까? 보나마나 평생 지옥이지. 둘 중 하나는 죽는다고. 아니 셋 중 하나. 3번 일단 남자가 돌로 쳐죽일 새끼인 건 맞는데 그 첫사랑도 진짜 이상하네. 와 쓰니가 얼마나 우스워 보였을까요? 혹시 그 여자 남편도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까? 여튼 이런 결혼은 절대 하는 게 아니죠. 지금도 저렇게 아련해 죽으려고 하는데 나중에 진짜 사람 죽어. 어? 4번 헐 뭐요? 진짜 미친놈인가? 거친놈인가? 어? 절대로 마음 약해지면 안 됩니다. 사진이랑 편지 그걸 지 손으로 직접 불에 태워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. 예전에 그 아래 나온 부산 신혼부부 실종사건을 보니까 이 결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. 내 댓글 헐 그러고 보니 이 얘기랑 그 실종사건이랑 엄청 비슷하네요. 쓰니 봤죠? 절대 결혼하면 안 됩니다. 죽어요. 큰일나. 5번 완전 미쳤네요. 덜덜덜덜덜 한때 사랑했으나 그래도 과거의 여자로 묻었다면 쓰니도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뭐? 지금까지 연이 닿아있는 것도 모자라 현 여친인 쓰니랑 같이 밥도 먹고 그랬다고? 헐 아 토 나온다? 이게 지금 사람새끼인가? 쓰니 완전 기만당하고 나였으면 죽였을지도 몰라요. 진짜 문자 그대로 개자식이네요. 그죠? 남자도 그렇고 여자는 또 뭐냐? 결혼까지 한 여자가 일종의 여왕별 같은 건가? 첫사랑 의장관리 이런 건가? 둘 다 제정신은 절대 아닙니다. 이런 사람들하고 엮이는 거 아니죠? 큰일 납니다. 탈출 잘 하신 거예요. 그죠? 맞잖아. 음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